질문과 토론의 과학 먼저 화학의 꽃이라고 하죠 합성화학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에서 다양한 분자를 만드는 방법을 배웠는데 이거는 모두 합성화학자들이 하는 일이랍니다 그러면 합성화학의 매력을 한마디로 정의하신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이동완 교수님이 짧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화학을 보통 M자 세 개로 표현을 하는데요 만들다는 메이크하고 측정을 한다는 메저가 있고 현상을 이렇게 모델한다는 그 모델의 M이 있는데 제 생각은 메이크가 없으면 메저할 것도 없고 모델할 것도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역시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러면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분야가 필요한 건지 유기합성화학자라든가 무기합성화학자 그렇게 나누는 것이 필요한지 이윤호 교수님이 혹시 나누어져 있다면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분야를 이렇게 구분을 딱 한다는 게 참 어려울 텐데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린다면 유기화학 합성이라는 것은 탄소를 기준으로 해서 탄소를 주로 이용해서 물질을 만드는 항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무기의 합성은 탄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다른 원소들 특히 금속이 포함된 것들까지 합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김유수 교수님 강연도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고 여기 청중들 속에서 질문이 그러면 원자 하나하나를 찝을 수 있으면 이제 합성, 유기합성 그런 거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합성화학자가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받아서 제가 살짝 예민해졌어요 그래서 합성이라는 그런 거는 레고 조각 같지가 않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다행히도 이동완 교수님께서 강연을 하시면서 레고 조각 붙이듯이 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AI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합성화학이 과연 시들어갈 거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합성화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30년 후에 합성화학의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당히 복잡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합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던 신비로움이나 외경심 같은 게 많이 없어지는 거는 사실이고요 또 합성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음미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없다고 마치 고전 강독 같은 것이 되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있고 이제 무엇을 만들 때 얼마나 빨리 얼마나 쉽게 얼마나 많이 만들 수 있냐 하는 차이만 있지 인간이 만들고자 하는 분자는 다 만들 수 있는데 이제 왜 더 만들려고 하니 그 자체가 학문으로서의 의미가 있나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제가 오늘 짧은 강연이었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합성이라는 것이 교육적인 목적만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실용성이라는 면에서는 화학이 갖는 강점을 가장 잘 대변하는 게 합성이고요 의약품이라든지 아니면 소재라든지 사실은 구조를 보고 우리가 물성을 예측하는 것도 힘들지만 원하는 물성이 나오게 하는 분자를 설계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영역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인공지능 같은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이것이 사람의 일을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게 화학의 합성이라는 것은 한 점과 한 점을 잇는 그냥 단거리가 아니고 긴 여정을 통해서 이렇게 둘러가는 길을 통해서 우연하게 발견되는 놀라운 것들이 많고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목적에 급급하지 않는 하지만 멀게 바라보고 노력하는 그래서 합성은 저는 분명히 우리가 지금 필요한 물질만을 생각하는 우리의 제한된 눈으로는 이것이 거의 포화상태라고 생각하지만 글쎄요 30년 전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지 알았을까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30년 후 글쎄요 저는 속단하기는 힘들고 분명히 합성화하게 할 수 있는 영역은 아주 많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사실 어떤 작품이나 소재를 만드는데 탑다운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조각품처럼 그런 다음에 또 바텀업 방식으로 저희가 어떤 복잡한 분자를 만들 때는 여러 가지 분자를 끼워 맞춰서 만들듯이 그렇게 탑다운 또는 바텀업 방식이 있는데 바텀업 방식이 목표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면서 만들다 보면 또 거기서 또 새로운 문제 해결력이 나올 수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남은 과제는 이 합성화학이 여전히 필요하고 그래서 그것이 계속 꽃피우도록 이 합성화학자들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겠지요 이제 이번에 9강에서는 계산화학을 하시는 석차욱 교수님께서 강연을 하실 예정인데 계산화학이나 또는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원자 하나하나 끼워 맞춰서 다른 학문으로 합성화학이 대체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동환 교수님 사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게 되면 이게 학문의 이기주의라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사실 그런 입장은 아니고요 분명히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대체할 수 있는 영역이 생긴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고요 그만큼 우리가 조금 더 많은 영역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발견들이 단기간의 목적이 아닌 일을 하다 보면 생겼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비타민 B12의 합성에서도 거기에서 심지어 우리가 유기화학과는 가장 멀다고 생각했던 오비탈의 대칭 개념, 노드, 겹침 우리가 물리화학적인 개념이라고만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로 구현되는 것을 그 합성 과정을 통해서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뭔가를 집어넣고 나오는 결과만을 가지고 이건 성공, 이건 실패 그 과정이 무시되는 그 시스템에서는 사실 사람이 그러면 과학을 왜 해야 되나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드는데요 인간성의 수호를 위해서 과학을 하는 것은 아니나 합성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그것에서 필요 없는 수고를 줄일 수 있는 기계의 힘을 빌리자면 우리가 많은 경우에 자동화 공정이 그렇듯이 분명히 유기화학에서 오히려 더 중요한 문제를 혹은 무기화학에서 마찬가지고요 합성화학에서 더 중요한 문제를 더 많이 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 희망입니다 사실 저희 인생도 태어났다 죽었다가 끝이잖아요 하지만 그 태어났다 죽었다 사이에 저희가 겪게 되는 수많은 일들 그것이 결국은 합성화학자들이 겪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합성화학자가 되려면 어떤 재능들이 필요한지 이윤호 교수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재능이라고 하기에는 좀 제가 조심스럽고요 합성을 하는 사람들은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 고독이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요즘 많이 외로우신가요? 옆에 미남을 두고 제가 추남이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가을을 즐기는 남자인데요 가을 하면 우리가 고독 아닙니까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금요일 저녁마다 친구들이 같이 밥도 먹고 놀러 가자고 할 때 저는 오전에 합성을 해놨던 것을 오늘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럼 혼자 남아서 열심히 마무리를 하고 좀 늦게 조인을 하거나 그런 혼자만의 시간을 좀 많이 이겨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동완 교수님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게 고독한 사람이 금요일에 사회 부적응자가 돼서 친구들과 놀지도 못하고 그렇게 열심히 해도 한 열의 아홉은 실패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남이 했던 것을 재현을 하는 게 실험실에서 하는 합성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되게 거창하게 말하자면 바꿔야 될 변수가 되게 많아요 정말 보면 이게 가야 될 건데 안 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온갖 것을 다 바꿔서 용매 바꾸고 온도 바꾸고 다 지워 바꿔서 열 번 스무 번이고 해서 될 때까지 했는데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야 막 하는데 옆에 보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혼자 남아있었기 때문에 다시 고독으로 돌아가는데 선생님이 그랬을 때 글쎄요 요즘 시대의 화두인 소확행인데요 합성이든 아니면 과학 똑같은 것 같아요 소확행이 없으면 이걸 왜 하겠어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 재미를 느껴야 되는데 이런 재미를 사람들이 계속 느낄 수 있도록 사람들 호기심을 자극하는 문제들이 분명히 남아있고 그것을 해야죠 우리가 네 지금 계속 합성화학자들을 못되게 하는 싫어하게 만드는 말씀만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월화수목 금금금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험실에서 재미있게 친구들과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토론도 하고 그런 가운데 또 싹트는 우정도 있고 뭐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재미없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은호 교수님께서 미니과학 3분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이제 화학자들은 무엇을 합성해야 할까에 대해서 오늘 제목은 화학자들이 도대체 무엇을 합성해야 할까 근데 방금 강연을 들으셨겠지만 이동환 교수님은 저는 형이상학적인 화학을 지금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역할은 형이 화학적인 화학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은 화학자는 무엇을 만들어야 할까 발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편함에서 시작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불편함을 혹시 화학자들이 푸는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13년에 독일의 BASF라는 회사에서 하나의 공정을 시작을 했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불편함 하나를 해결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하버버시 프로세스라고 그러는데요 질소와 수소를 합쳐서 암모니아를 만들고 암모니아를 이용해서 비료를 만들게 됩니다 그 비료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얻게 됐고요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1900년도 초에는 한 10억 명 정도의 사람이 살았다면 지금은 70억 명이 넘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하버버시라는 화학 공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한 화학자가 인류에게 준 정말 놀라운 영향력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아 이 말씀을 안 드렸군요 그래서 결국은 이 하버버시 프로세스를 진행한 이 회사 BASF라는 독일 회사는 어느 정도 수준의 회사이냐 지금 100년이 지났고 매년 여름에 CNN에서 전 세계 가장 큰 50개의 화학회사를 리스트를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가장 큰 회사가 바로 BASF라는 회사가 됩니다 약 70조 정도의 연 매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굉장히 잘 사는 나라에 가까워져서 지금 연 400조 정도를 사용을... 1년 예산을 쓰고 있고요 70조, 한나의 회사가 70조를 지금 운영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큰 회사임에는 틀림이 없겠죠 그러면 화학회사, 우리 화학으로 무엇을 더해야 할까? 어떤 불편함을 우리가 해결해야 될까? 첫 번째, 우리가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플 때 우리가 하는 일은 약을 먹습니다 그 약은 화학물질이죠 화학자가 우리가 불편함, 우리가 머리가 아프고 배가 아픈 것을 해결해 준 좋은 방법이겠죠 여기 보여드리는 리피터라는 약이죠 약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이동환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다양한 합성법을 개발해서 이런 조각들을 합쳐서 이 물질을 만들게 됐고요 이 물질은 우리가 콜레스토리얼이 문제가 있을 때 먹게 되는 약이 됩니다 이 약 하나가 파이저에서 생산하는데 한 6조 정도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1등 회사가 70조인데 이런 약을 10개 만들면 1등 회사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약을 더 만들어야 할까? 우리 화학자들이 더 만들어야 할 일이 있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늙어가는데 약 먹으면 안 늙으면 좋겠죠 그런 약 없습니다 우리 암 걸려서 많이 지금 힘들죠 그런데 약 먹어서 암이 해결되면 좋겠죠 그런 약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노령 인구가 증가되고 있죠 그런데 노인성 침해가 지금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노인성 침해를 위해서 약을 먹으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좋겠죠 불행히도 아직 그 약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지만 우리가 아직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데 아직 어려운 점이 많다는 거죠 이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화학자들은 지금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요즘 많이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에너지의 문제 상당히 크죠 여러분들이 지금 모든 분들이 들고 계신 이 전화기, 핸드폰 핸드폰은 일단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배터리죠 배터리를 한 번 충전해서 1년 쓸 수 있으면 좋겠죠 배터리 한 번 충전해서 한 달이라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그런 기술이 없죠 그래서 화학자들이 물질을 이용해서 혹시 그런 배터리를 만들 수 있을까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하는 거 하나 있죠 세계에서 넘버원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세계 최고입니다 삼성과 LG를 포함한 이런 회사들이 이런 디스플레이를 너무 잘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들 핸드폰에 있는 아까 배터리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뭔가를 볼 수 있게 만들어 주는데 그 볼 수 있게 된 이유는 바로 여기에 보여드린 이런 작은 분자들 유기물질, 금속이 포함된 유기금속 물질들이 안에 들어가 있고 이들이 에너지를 받아서 빛을 바람으로써 우리가 스크린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전히 이 디스플레이 물질에 좀 더 좋은 효율 조금 더 오랫동안 쓸 수 있는 물질을 개발해야 됩니다 여전히 화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약간은 형의상학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삶과 굉장히 밀접히 관계된 이런 화학합성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조금만 좀 심각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여전히 에너지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이 현재 에너지의 80% 정도는 화석연료에서 에너지를 얻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400조 정도 1년에 예산을 쓰고 있는데 그게 한 10위 정도 됩니다 전 세계에 10위권 정도 되는 예산이 되고요 석유 수입은 우리나라가 5위입니다 그리고 석유 소비는 또 7위고요 이만큼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마어마한 오일 화석연료를 지금 여전히 사용하고 있고요 따라서 그와 관계돼서 발생되는 게 바로 환경오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사용해온 지난 100년 동안 사용한 이 화석연료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환경오염에 봉착해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만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온난화 연료를 태웠으니 이산화탄소가 나왔죠 이산화탄소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미세먼지 오늘 중국발 황사가 넘어왔고 우리가 숨쉬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죠 그 안에 특별히 굉장히 위험한 물질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 미세먼지 안에 있는 산화 질소종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의 편안함을 지금 위협하고 있죠 이 모든 더러운 물질들이 결국 우리의 땅과 공기 그 다음 물을 더럽히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 보고에 따르면 2060년 앞으로 40년 뒤에 조기 사망률이 불행히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이거는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얘기고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학자들이 이 문제를 풀어야죠 어떤 일을 해야 할까 그래서 첫 번째 에너지 문제 과연 자연은 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 우리가 지난 몇십 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 입 속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이 이파리에서 나오는 걸로 우리 온 온게니즘, 유기체들이 살고 있느냐 바로 이 태양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그 기술 그 기술이 자연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몇십 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고요 드디어 우리는 서서히 그러한 물질들을 지금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물론 아직 자연계의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유기물질, 금속이 포함된 물질 등등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공학적 도움들을 받아서 우리가 실험실에서 비슷한 일을 서서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아마 다음 주에 나노 얘기를 좀 더 자세히 들으실 텐데 최근에는 분자뿐만 아니라 나노물질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태양의 에너지를 받아서 화학적 에너지를 전환하는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런 물질들을 다 조합해서 복합체를 만들어서 자연이 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인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국가연구소, 그 다음에 학교연구소, 그 다음에 회사연구소 등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화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화학을 해서 무슨 도움이 될까 우리가 앞으로 20년, 30년, 50년 뒤에 편안한 삶을 살고 건강한 삶을 사는데 어쩌면 화학자가 해야 될 일은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아까 50개, 매년 50개의 가장 큰 화학회사를 매년 발표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의 제일 큰 화학회사가 LG인데 전세계의 12입니다 12이고,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도 있고 SK, 하나케미칼이 있습니다 제가 화학회사로 광고하려고 온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의 수준이 지금 굉장히 보시는 바와 같이 월등히 지금 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월등히 잘하고 있는 수준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 앞서 말씀드렸던 바사프는 우리한테 비료를 만들어서 70조의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파이저는 약을 팔아서 약 하나당 6조를 벌었습니다 돈을 많이 멀면 좋죠 저도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그 돈을 썼을까 왜냐하면 그게 필요한 사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을 만들어서 우리가 개발해서 그 다음에 사람들을 이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화학자는 무엇을 해야 할까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화학물질 합성을 좀 더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호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나오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것에서 갑자기 잠시 저희 학교가 생각이 났습니다 홍익대학교이기 때문에 홍익인간이 떠올랐습니다 잠시 저희 학교 홍보를 했고요 강연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은호 교수님 주제를 이렇게 보고 이동환 교수님 거랑 비교를 해보니까 이동환 교수님은 물질 자체에 대한 목표 그 다음에 그거를 이루기 위한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다면 이은호 교수님은 그렇게 해서 만든 물질이 또 어떤 것을 해결하는 데 중요하다 라는 데 방점을 찍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과학 강연 다룰 때 조금 다루기 힘든 문제이긴 하지만 사회적 이슈인 것 같아서 좀 힘들기는 하지만 혹시 이 화학 특히 합성화학이 무슨 문제를 합성화학자들이 무슨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 또는 과학자들이 무슨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잠시 이은호 교수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연구라고 그러면 왠지 아까 제가 이제 고독을 말씀을 드렸는데 실험실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자기만의 공간에 들어가서 아무도 관심 없는 혼자만의 길을 걷다 보면 언젠가는 누가 알아줘서 때로는 가끔가다 노벨상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상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하버보십법이 누군가 궁금해서 했었는가 잘 생각해보면 사실 그때는 그게 현실의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화학자들이 지금 우리가 합성해야 되는 궁극적 목적은 어쩌면 분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까 말씀드린 불편함들 그 불편함들을 해결을 하기 위한 노력 화학자들이 이제 그런 연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장사가 잘 되면 좋겠죠 네 이은호 교수님은 굉장히 고상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엔 결국 장사가 잘 되는 거 돈이 되는 연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번 토론으로 화학자, 합성화학자, 과학자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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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